수영장과 샤워 시설은 물론이며 큰 거실 창과 옆에 센스 있는 픽스 창까지 11자 주방으로 사우나도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쁜 마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실에 나왔는데요. 간접등과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밖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방인데요. 지금 11자 주방으로 동선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보조 주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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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층에 있는 첫번째 방입니다 서재로 꾸며져 있구요 창이 굉장히 멋스럽게 나 있습니다 2층에 샤워실 공간인데요 여기는 족욕도 할 수 있구요 여기는 사우나도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2층 안방 공간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구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창도 굉장히 커다랗구요 픽스 창도 센스 있습니다 아래로는 예쁜 마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3층에 있는 세번째 방에 나왔습니다 창이 굉장히 멋스럽게 나 있구요 간접 등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3층에 위치한 네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방이구요 창이 굉장히 센스 있게 나 있구요 밖으로는 아주 넓은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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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